이거 뭐야? 이거 뭐야?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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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님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저는 오늘 안성에 있는 폐교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저 있는데 오늘 우리 둘밖에 없대요 폐교 오늘은 남량특집 저희 겉부부 최초로 겁이 많은데 아무도 없는 곳에서 둘이 잘 캠핑을 할 수 있을지 잘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 학교 들어가서 담역훈련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무섭다 귀신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주인님께서 귀신이 한 세 번 봤다고 하는데 저 그래서 오늘 지지 않으려고 귀신 가면을 갖고 왔습니다 한번 싸워보자고요 누가 이기는지? 그럼 자 빨리 피칭을 하고 한번 둘러보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왔습니다 빨리 피칭을 해보자 이분이 겁이 더 많아요 저보다 저를 잘 지켜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알아서 화장실 또 좀 조시 지나러 가야 돼요 오늘 화장실은 못 가는 걸로 빨리 피칭하도록 할게요 겁쟁이님들 오늘 간단히 1인용 텐트 두 개를 갖고 왔어요 오늘 각방입니다 근데 카재미 거랑 제이크라 두 개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발갈부에서 이긴 사람이 어디서 살지 자기가 정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과연 제이크라에서 누가 잘까요? 오늘 비가 많이 올 것 같지? 여보 그거 알아? 여기 애벌레 많아 애벌레 안 무서워해? 고기가 많네요 근데 갑자기 저희가 밤 여행 이후에 국내 캠핑은 또 처음이에요 근데 폐교 저희는 참 신기한 곳을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그쵸? 밤에서 때 젖어서 왔던 건데 말렸어? 젖어있는 것 같은데? 아 진짜 의자 하나 사고 싶다 태중아 의자 하나 사자 인간적으로 광고주분들 연락 좀 주세요 예 지금 신랑이 다 빵꾸냈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다 빵꾸라 되셨어요 아주 새 거를 사면 바로 빵꾸냄 아 진짜 못 살겠어 오늘 또 새로운 장비들이 많아요 집이 지금 소토화예요 장비로 어 이거 무겁잖아 두 개 가져왔습니다 가위바자 자기 집 자기가 쳐야지 안 내면 가듭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저는 제이크라이어를 선택하겠습니다 아 기분이 좋네요 겁쟁이님들 하임미랑 저희 이거 비교를 해본 적이 있는데 리뷰는 여기 영상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임미가 10만원대 제이크라이어가 60만원대 일단 가격 차이부터 나죠 로봇 이거 먼저 해야지? 9시부터 비가 오고 소식이 있어요 근데 원래는 어제 봤을 때는 한 4시부터 온다고 그랬는데 그치? 시간이 점점 딜레이 되네요 시간이 점점 딜레이 되네요 아우 이렇게 많아 찢어지겠는데? 이거 원피스랑 다 맞췄나봐 색깔을 하하하하 이거 누빔도 빵꾸놨어 하하하하 점심은 저 처음 하는 요리예요 콩국수 콩국수를 먹을 겁니다 저 동상 무섭다 저희 정면으로 보고 있어요 동상이 오늘 새로 들어온 주방 가구다 그치? 식탁이랑 뭐지? 그리고 옆에 그 뭐지 사이즈도 있어? 깔을 좀 맞춰봤어요 저희도 좀 무채색으로 한번 맞춰봤습니다 새로 들어온 가구 식탁! 아 아 아 아 예쁘다 그치? 응 응 응롱하다 응롱해 나도 블랙 캠핑용품 있다 사이드 테이블 사이드 테이블 한번 조리해볼게요 두꺼한 거를 먼저 이렇게 하랬지? 이렇게 끼라고 아 아 아니 두 번은 가르쳐 줄 수 있잖아 이거 위에 올리는 것도 있지 않아? 응 가운데에다가 사면 되겠다 예쁘다 그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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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된 느낌인데 우리집이 달라졌다 만족스럽습니다 새로 이사 온 것 같아요 아 근데 의자 하나 사주세요 응 이건 제 주방입니다 곱재이는 이건 콩국수 먹어야 돼요 여기다가 이번에 새로운 컵들도 좀 생겼어요 새로운 게 많네 오늘 너무 좋은데? 뭔가 되게 깔끔하지 않아? 바랜드 바랜드 왔습니다 예 됐다 와 없는 거 없어 하나 킬까? 충전했어? 하나 하나 와 된다 아 아 헛재인인데 너무 좋아요 머리에 뭐 묻었는데? 애벌레 아니지? 어디 어디 이거 뭐야 아 더우니까 입맛이 없다 헛재인인데 그거 아세요? 제가 캠핑 경력이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근데 저 공간이 생겼습니다 짜란 웬일입니까 제 주방이 이제 생겼다니 세종아 너무해야지 않았니? 내가 뭘 너무해 아 이런 거 지금에서야? 야 심하다 헛재인인데 댓글로 세종이한테 너무하다고 사달라고 하면 사주라고 얘기 좀 해주십시오 배고파 제 말은 듣질 않아요 배고파 콩국수 해먹을까 하면 콩국수 빨리 해먹고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어두워지기 전에 무섭잖아 배고프시죠? 제가 콩국수 요리 처음으로 하는데 한번 잘하나 지켜봐주세요 근데 제가 오이는 안 갖고 왔어요 전에 오이 쓰다 욕먹어갖고 태어나겠습니다 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맞아 그렇게 하는 거구나 오이는 안 들고 왔습니다 아니 이점 이제 사람 사는 집 같지 않아? 사람 사는 집 아니었어 전에는? 노숙집 이란 갑자기 재료를 놓아볼게요 콩국수의 재료는 위에 소면 우유는 안 갖고 왔죠 대신 토마토 이렇게 진한 콩물 국산이네 맛있다 사람들이 깨랑 소금을 넣고 먹을 예정이에요 면을 삶아야 되네? 면을 얼마나 삶아야 돼?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해? 집에 있는 거 다 갖고 왔네 여기서 먹을 겁니다 물을 넣고 끓여야겠다 칼질 좀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먹으면 되죠 왜 국수에 원래 토마토가 들어가? 아니 토마토 넣어서 먹으면 맛있다던데? 또 의심이 많아? 아 근데 콩국수는 1리터인가요 이게? 토마토 1리터에다가 거기다 먹는다고? 응 이게 500ml니까 딱이야 면은 일본 맛잘물이에요 요리 너무 적나?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아 5분 한번 봐봐 요리가 적을 거 같아? 아 모르지 아니 면이 어떻게 생겼는지 봐보자 호면 같은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이거 열심히 찾았어 콩국수 면은 저는 어떤 게 맛있는지 근데 요게 또 괜찮은 거 같아갖고 멋있게 한 번에 딱 넣어야지 1분만 삶을 거야 야 이야 으어어어어 사이좋게 반발씩 사이좋게 반발씩 뒷소리가 조금씩 나네 박수야 아로러쏘 우리 엄마가 준 엄마 벽게소금 맛에 평가해주세요 오 좋은데? 여기 인기 많더라고 야 국물 너무 맛있다 이거 갑자기님들 솔면이 맛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지? 아직 안 먹었어 맛있지? 야 진짜 맛있다 인정? 응 사먹는 것보다 맛있다 사먹는 게 맛있지 너는 맛? 응 이러니까 아픈 난리지 왜 이렇게 뭐라고 쳐다라냐 그랬어요 비가 왔다 안 왔다 합니다 확 비가 왔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모기는 없는 것 같지? 면도 맛있고 국물도 맛있어 면도 맛있고 국물도 맛있어 한번 둘러보러 가보려고 합니다 안에 어둡지? 응 너무 어두우면 아예 안 보일 것 같아가지고 지금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남양특집 겉부부가 소리 안 지르고 잘 들어갔다 오는지 지켜봐주세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가보겠습니다 여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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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지 않아? 어? 와 벽난로가 있어 무서워 무서워 안 무서운 척 하는 거 옛날에 부동산 책에 있는 거 보니까 사장님 거네 앗살이 여기서 잘까? 안 무섭네? 어두울 때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절대 못 와. 이건 진짜 못 와. 그래서 지금도 무서운데. 잠겼어. 입안고 깔끔하네. 여기로 할게요. 뭘 여기로 해. 왜? 저게 뭐야? 아니 근데 학교에 왜 저런 동상이 항상 꼭 있지? 원진아 하나도 안 무서운데? 안 무섭다고? 응. 응. 하나도 안 무서워요. 가면 또 어디서 샀냐? 소팡에서 샀죠 어디서 사. 뭐야 무서워. 참 저런 거 잘 사요. 아이고. 안 무섭다. 안 무섭다. 안 무섭다. 안 무섭다. 안 무섭다. 하이크에서 샀는 거 맞지? 먹고 자고 먹고 자고인데 먹고 찍고 하고 있습니다 닭도리탕 오늘 재료를 한 번 선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겁주님들 겁누나의 요리교실 오랜만에 요리교실인데 닭도리탕 배워보실 준비 되셨습니까? 학생들이 요즘 말은 안 들어 저 재료를 일단 꺼내보도록 할게요 제일 중요한 닭 양념 양념? 직접 하는 거 아니야 양념? 아 그거는 아직 준비 못 했습니다 아니 양념을 가져오면은 은주가 요리하는 게 아니지 또 사기 칠려고 그러네 주작 네 양파 제가 과일 다 손질해 왔어요 제가 싫어하는 당근 양파 싫어하지 아니 아니 여보는 야채 다 싫어하지 칼 갈아줘요 요리를 못해 보이잖아 칼이 안 들어갖고 못해 보이는 거야? 응 어머 물 500ml짜리 있어 생수 하나 그거 꺼내야 돼 물 500ml 이거? 아이스박스도 거푸부 강제 에디션 저는 반술가입니까 한 번 더 마셔요 다짐하게 한 번 더 마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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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걸리니까 아! 이거 올라갈 때쯤이면 거의 여름휴가식에 따라 다들 어디로 가셨을까요? 저희가 광복 1인당 30만원대 갔다 왔는데 그러고 나서 7, 8월에 56만원대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보니까 또 떨어졌더라고요 항공사가 많이 취소되는 건가요? 코로나 때문에 취소도 많이 하고 7월 초에 갔잖아 이제 갔다 온 다음에 바로 폭발이었어요 저희가 원래 운이 없는데 운이 이번엔 좀 따라줬네요 날씨 운만 좀 없었네요, 그쵸? 여기가 조금씩 들어오는데 가전으로 불편하다고 비가 조금씩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그래가지고 감질만 납니다 근데 비는 확 딱 쏟아졌으면 좋겠어요 덥지는 않은데 이거 은주 담백 피는 거 아니에요? 모기향, 모기향이에요? 당장 핍니다 모기향이에요 아니 용기가 막 일러오는 거야 은주는 흡연 안 합니다 용기봐 저 아닙니다 하하하하하 아니 우리 지금은 좀 그렇고 만자 붙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번 만나요 어때요? 댓글로 한번 달아주세요 제 의견이 어떤지 만자 붙는 그날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벤트 진행을 만나서 하는 것도 재밌을 거야 그치? 거기 있는 분들한테 주는 게 더 좋지 않아 아 의미 있잖아 한 분 오시는 거 아니야? 나 믿습니다 귀여워 많이 있네? 응 드디어 우중캐입니다 먹을 때 오니까 좋다 그치? 그러니까 술 좀 들어가겠는데? 하나만 더 넣어줘 먹자 갑자기 왜 이렇게 벌레가 많아지나? 맛있어 맛있습니다 되게 특별한 체험 아니냐 이것도? 어디 갔는데 우리 둘만 있었던 적은 없는데 같이 자는 텐트 갖고 온 거 그랬나? 너 좀 무섭지 않아? 닭봉 아니야? 밖에 있는데 벌레들이 비퇴하려고 타프 안으로 막 뛰어들고 있고 오늘 지금 이 텐트들이 비 오는 날 처음 피칭해봤어요 궁금합니다 제이크라는 플라이가 없잖아요? 아주민은 심실랭이 안에 조금 만족하지 않았거든요 저희가 오늘 시간 삼아서 한번 자보고 내일 아침에 얘기 한번 해볼게요 아 매워 매워요 매워? 오 조심해 고생 고생님들 갑자기 나 무서운데 비까지 오니까 더 무서워요 짠 아 비 엄청 옵니다 진짜 고생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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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하나 있는 코너죠 소소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참겠습니다 이런 날에도 흔치 않아요 그죠? 그래서 고생님들 즐기고 싶어서 같이 즐겨보실까요? 고생님들 들으면서 한번 잡으려고 합니다 고생님들 고생님들 고생이 고춧가루 날 주무셨나요? 아침을 먹으려고 설거지 하고 있어요 아침은 뭔지 아세요? 중화요리입니다 짜장밥 제가 직접 하는 겁니다 비가 왔는데 잘 잤어? 못 잤어 어떻게 이렇게 잤어? 어? 빗소리 엄청 났어 응 너무 붙은데? 어? 어제 퇴근이 안 대신 나갖고 여지껏 손에 꽂을 정도예요 새벽 2시에서 그지? 원래는 10시에서 들어가는 신데렐라거든요? 어제는 마차가 늦게 왔나봐 겁누나의 요리교실 직화짜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집에서 일단 준비를 해왔어요 돼지고기 대신에 햄을 넣을 겁니다 재료를 손질해보도록 할게요 어 여보 햄 커? 너무 큰데? 와 씹는 맛이 있어야지 야 그건 너무 크잖아 이건 괜찮잖아 아니야 이 정도는 돼야지 감자는 이해가 돼 물컹물컹하니까 그럼 이 정도로 쓰려는 거야? 햄이 싫어? 아니 아니 햄 싫다기보다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 정도? 그거랑 이거랑 이거랑 뭐가 달라? 똑같은데? 그냥 먹어 알았어 햄을 좋아하면 크기랑 상관없어 마 당근 넣지 말자 왜? 먹을 건데 나 당근 싫어한다며 아니 색깔이 있어야 돼 어제는 안 먹었어 아이스박스 왜 아이스박스를 좋은 곳에 해줄지 알았어 얼음이 남아있어 되게 두꺼워서 온가봐 두꺼운 거 봐 이 씨 이 씨 비싼 거지 캠션 씨 중화요리 노래 틀어주세요 오케이 뮤직 스타트 야 아씨 오랜만에 못 갔더니 안되네 너무 쉬었나? 세게 해야 돼 야 이렇게 나타내고 말해 왜 자꾸 나가는 거야? 어이 어이 이제 여기 데워면 될 것 같아 8,000원입니다 너무 비싼데? 맛있게 드세요 성공한 것 같은데? 맛이 없으면 이상한 거 아니야? 맛있는데? 우리 잘하지 않아? 너무 뜨거워 맛있어 성공 일반 짜장이 아니네 집과 불 맞나? 불 맞나? 불을 여기다 투체를 켜야 돼? 여기 있는데 찐만두도 있어요 이거 맛있어 여기가 좀 더 익혀서 아주 흑흑 한 번 더 익혀서 진짜 흑흑 도착 갑자기 힘든 태종이 봐요 야채를 아주 달 안겼습니다 와 너무 배부른데? 제가 원래 작은 공기 하나만 먹거든요 지금 두 끼를 한 번에 먹은 거예요 지금 아 너무 잘 먹었다 비가 또 올 것 같아요 빨리 도망가야 될 것 같아요 펜트를 다 말렸거든요 1시간 반 동안 잠깐만요 일찍 닦고 가실게요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되어있는 듯 저희 집에 갈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어떻게 안성에서의 남량 캠핑 우중 캠핑 잘 시청하셨습니까? 포구였어 어제는 그렇죠 하루 종일 기간에 포구였습니다 실컷 맞았잖아요 어제 수고까지 다 젖어서 와주면 할 일을 잘 씁니다 고생도 하고 담력도 키우고 맛있는 것도 먹고 아주 알차게 잘 즐기다가 가네요 이게 아마 올라갈 때쯤 되면 아마도 여름휴가 피크일 것 같아요 우리 겁쟁이님들 완전하게 물놀이 잘 하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시고요 잘 놀다가 우리 건강하게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버프 버프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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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